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장소로 예배하여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모임을 패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입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신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안에 묵상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샘 목사님이 대역전극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분명히 상황은 지금 세상이 더 발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이 더 성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대역전극을 펼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저번 주 말씀에 말세가 되어지면 지금 같은 이런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빈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런 빈번한 어떤 위기 상황을 많이 주시겠는데 이걸로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펼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랩렌트를 통해서 하셨을 때마다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였어요 어떤 비밀만 있으면 되냐면 위기 같은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다윗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을 계속했죠 왜냐하면 다 하기 싫어하는 잡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래의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셨는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좀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성을 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사울 왕에게 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광야에서 계속 양치면서 계속 준비되었던 것은 영성과 함께 물멧돌 던지는 거였어요 그 돌만 잘 던였냐 그게 아니고 그 골리아스를 보는 영적인 눈이 완전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봤는데 다윗은 한례받지 못한 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골리아스에게 나아가서 골리아스를 꺾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렘넌트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큰 위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냐 이게죠 이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면역력이 없으면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사람은 병에 걸릴 거예요 이 면역력이 정말 강해져 있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말세는 세상이 더 좋아지냐 더 편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다 둬야 돼요 목사님 이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세요 기도 안 되면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금 솔직해져야 되고 조금 실제적이 돼야 돼요 안 되는데 되는 척할 이유도 없고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샘 목사님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크리시안 북스토어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제일 안 돼요 크리시안들한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들은 여기에 탁월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잘하는 니에미야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이 그게 강했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 얼마만큼 오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그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강했어요 그게 이제 24시예요 이 사람들 전문인들이었거든요 니에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국 공무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포로로서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그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포로로서 고국 공무원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내 왕들의 책사였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기들의 전문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 뭐 했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죠?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니에미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은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 이분만 만나면 우리가 고민하는 힘 어떤 능력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을 가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들고 더 친하게 만들려면 대화예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는데 거기서 지식으로 듣고 블루 포인트 이런 1, 2, 3, 4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관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와 함께 맥없이 아름, 노웨이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전능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이 있던 사람은 이 비밀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좀 보니까 예레미야 때 당시에 요아킴이라는 왕이 예레미야를 엄청 싫어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다 불태우려고 발버둥을 쳤었거든요 그 왕이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 예언서를 갖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 우리 셀라와 같이 나눴는데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던 그 시간을 그대로 킵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얼마 동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욕망 열망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관계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이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의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데 솔직히는 차라리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게 자기의 소망이래요 지금 바울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힘들게 되신 상황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게 1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또 또 희한한 짓글을 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내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문제가 안되고 내가 오히려 그분과 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따라서 관계가 막 바뀌잖아요 우리는 상황 따라서 관계가 바뀌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두자로서 그런데 그 사람의 포커스는 달랐어요 초점은 달랐어요 자신의 이익도 아니었고요 자기 중심도 아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해를 주면서 나를 오해 뭐 이렇게 누명 씌우면서 뭔 일을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다 저희들은 복음 때문에 목사님, 샘 목사님 계속 이야기 하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손에 한번 봐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조금 누명 쓰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참을 수 있냐 그렇게 안되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 자존심 시키는 게 먼저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경제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나누어지고 싸우거든요 왜요?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요?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 있잖아요 빌리포서에 보니까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제가 오늘 아파트를 걸으면서 빌리포서를 들었거든요 조금 울컥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여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역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나 중심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고 복음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였고 교회였어요 21절 23절을 보니까요 죽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어요 24절, 24절, 3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또 바울의 가치가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로 하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겠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가졌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죄인 같은데 그 죄인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디자이어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기도 기르거든요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또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개가 특징이었어요 일심 한뜻 협력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적인 가정을 세우십시오 고민해봐세요 원망할 것은 진짜 많은데 복음적인 가정을 세우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복음적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거래요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의 이름 아세요? 이게 그리그인데요 디아블로스예요 게임도 있어요 디아블로스라고 우리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디아가 접두사래요 프리픽스예요 이게 뭐냐면 뭐 하나가 있으면 이걸 곧두루 한다고 하는 그런 접두사래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요? 나눠지지요 그래서 이간자래요 나누는 자예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분리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신분열이에요 이 사단은 다른 게 전략이 아니고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정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분리예요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방법 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적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기준을 갖다 대고 맞는 말을 갖다 댄다고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되는 것 복음적이 되는 것 이게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무찌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는 하는데 내 생각을 관찰해야 돼요 샘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사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적이어야 된다 행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단이 자기 놀이터처럼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안되세요 삼자 대면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돼요 가정이 무너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교회가 무너든지 말든지 내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이 일심 한뜻 이 협력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고 이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 사단을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런 일 저런 일을 줄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건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일심이 되고 한뜻이 되고 협력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사단은 멸망의 증거예요 무너지는 증거예요 왜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가정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내 수준은 안 되네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은데 내 수준 같고는 안 되네요 가정을 복음적으로 해가고 싶은데 내 수준 같고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랩런트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수준 같고는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비밀 이 비밀 이 비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도 자기 수준 갖고 살려면 이게 안 되거든요 심지어 고난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29절에 그리스로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셀라하고는 신명기를 좀 나눠서 전에 우리 샘 목사님이 또 레위기를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율법을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서 그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해바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율레이션십이에요 어떤 신뢰죠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살 텐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원약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시작, 진행, 끝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열망이, 소망이,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나는 안 될까요? 발버둥을 치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을 봤어요 바울은 이 기대와 소망이 단 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고 싶은 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 세상과는 다른 천국 시민답게 사는 비밀이 생겼나 봐요 이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배 또 말씀 전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12년 개근한 사람이거든요 12년 개근이란 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빠지 않고 학교를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저지르고 싶은 용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왜 갔냐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않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지식으로 남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묵상이 없으니까 기대와 소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점점 이걸 갖게 됐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관계구나 나한테 이 기대와 소망,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 개인 예배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전체를 다 계속 들었어요 한 네다섯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체험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게 저한테 용서심을 쳤어요 기도가 안 되던 저에게 기도가 다시 좀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그 기도 이제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한테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게 아니고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되니까 그분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될 거니까 문제 해결에 집중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뭔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